아이고. 아버지. 내 아들일세. 중국에서 얼마 전에 돌아왔어. 아유 아주 그냥 권장한 아드님을 두셨네요. 권장한 아들은 첫째고요. 저는 망나니 둘째입니다. 아 저 이분은. 알아요. 무형대 황재성 이사장님. 저 꼭 한번 뵙고 싶었죠. 아유 감사. 아유 이런 명함을. 아이고. 요즘 너무 잠잠하다. 이중 장부는? 해킹해서 봤는데. 깨끗하게 정리해 놨더라. 여자는? 술집은 근처에도 안 간다. 방법은 도박뿐인데. 임명될 때까지 안 할 수도 있잖아. 도박이라는 게 원래 이겼을 때 희열이 마약처럼 남아 있는 거거든. 광재성처럼 지배욕이 강한 사람은 그 맛을 느끼고 싶어서 중독된 게다. 아마 지금쯤 손이 근질근질해서 미칠 날걸. 아. 이놈이 도박자에만 가면 네가 확 들어가서 패가망신 시키면 되는데. 어. 근데 사소한 문제가 하나 있네. 나 포카 못 쳐. 야 너 지금 뭐라 하노. 언제나 라스베가스에서 난리 있다며. 아 수억을 날렸다고. 기계에다가. 아 요즘 왜 이렇게 뜸해. 지난번에 이천이나 따가더니 배짱 부리는 거야 뭐야. 아 이천 갖고 뭘 그래. 아 바빠서 그래. 바쁘게 이래. 나 무서워서 못 오는 거 아니야. 이 천하에 황재성이 다 죽었구만. 내일 금방 벌어질 거니까. 생각 있으면 와. 이 자식이 맨날 깨지는 게. 뭘 보는 거야 이 자식이 진짜. 야 김비서. 네 이 선생님. 내일 밤 내 스킬 일 어떻게 되냐. 교육위원회 이 원장님 전용 약속 잡혀 있습니다. 그래? 아 알았어 나가봐. 아 오래간만에 밟아줘야 되는데. 네. 특보의 독감이 퍼지고 있습니다. 보건부에 소집회? 네. 얼마나 더 주어야 움직이실 겁니까? 모두가 꿈꾸는 도시를 만들 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? 지금 무형 씨는 악몽일 뿐입니다. 못 보며 밟아다오야 돼. 자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거 잘 들으리. 이게 포카 족보다 원페어 같은 숫자 두 장 원페어라 그러고 원페어가 두 쌍인 거 원페어 원페어 두 개 이게 투페어다 여기까지 알아듣겠나 숫자 다섯 장이 연달아 있는 거 2, 3, 4, 5 이게 스트레이트 그리고 플러시가 있는데 같은 모양 다섯 장 스페이드에 다섯 장 있지 이게 플러시라 그런다 그리고 포카에 꽂힌 풀하우스가 있는데 원페어하고 트리플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집을 산 거야 이걸 풀하우스라 풀하우스보다 더 힘이 센 게 그 위대한 포카드 이게 진짜 센 거거든 근데 이 진짜 센 포카드보다 더 힘이 센 게 스트레이트 플러시 차례들이 돼 있는 거 이걸 스트레이트 플러시라고 근데 이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왕족을 만나면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라 하는데 일명 노티플 여기 있는 거 알아듣겠나 아 야 왜 노는데 머리를 써야 되냐 아휴 그러면 다 필요 없고 이것만 기억해라 이렇게 A 4장 A 4장 있으면 이건 이길 확률이 거의 99%다 알겠나 이것만 기억해라 99% 돈 준비했나 이거 어디서 거였나 아버지 금고에서 서울 쪽 이게 미치도 미치도 단단히 미친 게 아니네 니가 이름 어떡할라 그라노 이럴 일 없어 이길 확률이 거의 100%가 아멘